아스트롤 엠제이의 입덕 은우한테 입덕하세요 아니요, 엠제이에게 입덕하세요 아스트로 엠제이에게 입덕할 준비 되셨나요? 아스트로 엠제이의 입덕 포인트는 바로 끼입니다 끼 끼 끼 지금 확인하시죠? 어떤 노래든 자신 있습니다 노래 주세요 아스트로 엠제이의 입덕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앗 앗 뜨거 앗 뜨거 사랑 앞에 내가 아주 녹는 단어가 창 속에는 암팍이 코코드 문간 앞에는 거위가 오우 외양간에는 송아지 다같이 오우 제시어는 제 입덕 포인트입니다 몸으로는 말해요 창원씨는 고양이 같은 눈빛 비용 맞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크 어 아 아 맞죠 아 아 아 아 잘생긴 다 맞췄어 그쵸 질 넘치는 띠로 어떤 물건이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안대를 쓰고 운우도 무서워하니까 아 아 그런거 하지마 벌레 싫어한다 했는데 아 아 아 아 넘치는 띠를 빨리 인증해 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좀 가지고 겁쟁이를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 아 아 조금만 조금만 움직이는 것만 아니면 돼요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정답 정답 순대 정답 어 아 아 아 아 아 순대네 내가 저 맞춤 순대 아 요 아 아 아 아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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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엠제에게 입덕하셨나요? 당신은 누구에게 입덕하셨습니까?